북한이 평양 순환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공중폭발로 실패한 뒤 순환공항에 차량 100여대가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후 북한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주목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본격적인 열병식 훈련에 돌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17일 평양순환공항 북쪽 활주로 일대에 대형 차량이 집결해 분주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한반도 시간으로 17일 촬영된 민간 플래닐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차량들은 순환공항 북부 활주로 지대의 남쪽 부분에 수십 대에 달하는 덤프트럭과 일반트럭, 버스 등이 긴박하게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차량들은 유도로와 활주로는 물론 그 사이 지대까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도로에는 약 50대의 차량이 포착돼 가장 많았으며 중간 지대에는 약 30대, 활주로에는 약 20대의 트럭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유도로와 활주로 사이 공간은 앞서 북한이 콘크리트 토대로 보이는 지대를 설치한 곳이기도 한데 위성사진에서는 이 지대가 사라지고 대신 차량들이 흙바닥을 드러내며 작업을 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공사를 시작했는지 또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훈련 정황은 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들을 살펴보면 북한 병력들이 만들어낸 정사각형 대열 20여 개가 포착됐으며 이들 병력들은 훈련장 중심부와 각 도로에 도열하거나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 행사 준비를 논의해 열병식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 지난달 16일 김정일 생일에는 열병식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에 맞춘 열병식 개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은 대부분의 열병식 때마다 새로운 무기들을 과시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무기들을 등장시킬지 주목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 같은 미사일 시험은 긴장 고조에 위험이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립브리핑에서 북한의 16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 방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관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왔듯이 우리는 계속 외교를 모색하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계속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8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규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내 문제 등 여러 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북한이 2월 27일과 3월 5일 신형 ICBM 시스템을 시험한 것은 북한의 현재 진행 중인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용납할 수 없는 확대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목적이라고 주장한 최근 두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ICBM과 관련된 것으로 보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획득하고 시험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호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체계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적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정책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보다 미국 정책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 조사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 일본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며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왔다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난 15일을 발표한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북한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 미국 의원들이 밀접하게 주시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과 더 부합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선거기관 발언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외교 정책들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5월 미한 공동성명에 명시된 양국 협력에 대한 광범위한 의제를 지지하며 여러 분야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보다 미국 정책에 더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해 공격적 타격 역량과 미사일 방어 강화 등 한국의 방위와 억지 역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경우 평화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문제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더욱 단호한 입장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했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정식 가입하는 것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윤 당선인이 미국, 일본과의 군사훈련 참여를 꺼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번복할지 등이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날 경신한 미한동맹 관련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동맹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더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접근법에서 미국과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견을 보여 미한동맹의 부담을 가중했을 수 있지만 새 한국 정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교착상태에 빠졌었던 방위비 분단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합의 이행과 연합군사 훈련 재개 시기와 범위, 미한일 3국 공조 문제 등 미한동맹에는 여전히 여러 도전과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다른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전환을 원했지만 불가능해졌고 윤석열 당선인은 보수 진영의 전통을 따르면서 전작권 전환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N 뉴스 이종원입니다. 토마스 오해악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자신이 활동한 지난 6년 동안 더 악화됐다면서 북한 정부의 정책 실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퀸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반복된 자연재해, 무분별한 제재 여파가 모두 인권 상황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그러나 이는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북한 정부의 정책 실패 징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유엔인권제도의 권고들을 행동으로 이행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라면서 북한 당국은 가혹한 코로나 대응 정책과 과도한 국방예산 편성,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시장 규제 정책 개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금시설과 상품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를 막는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한 법률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귄타나 보고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지목하며 두 나라가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1만 4천여 명의 피란민을 탈출시킨 흥남 철수 작전에 참여했던 로버트 런이 전 미국 해군 제독이 지난 10일 사망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각계에서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런이 전 제독의 유족 측은 17일 VOA에 뉴욕 브롱스빌의 세인트 요셉 성당에서 지난 15일 열린 장례식에 해군 전우 등 지인은 물론 친분이 없던 한국인들도 부고를 듣고 많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VOA에 그의 업적은 수많은 흥남 철수 피난민들 후손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이라며 추모 메시지를 전했고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친구 로버트 런이 제독을 기억한다는 추모의 글과 함께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보원처장 명의의 조문을 통해 한국의 자유와 평화에 헌신한 흥남 철수 작전의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